니가 생각보다 식성이 좋춘아. 응. 오빠, 튀김 먹어도 돼요? 튀김 먹어. 떡볶이 좀 먹어도 돼요? 먹어, 먹고 싶은 걸 다 시켜. 그러면 흰자장 반죽을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? 먹어도 돼요, 오빠 생각보다 넉넉해. 그 아줌마 고문자가 이거랑 이렇게 꼭 다 먹으면 좋겠어요. 우선 1인분씩만 주세요. 원래 잘 먹을 수 있니깐 배달을 못해요? 네? 유람선! 응. 우선 모모! 굿뭐. 아 아. 아. 으 으. 으으. 으 으. 우선 으. 우선. 으 으. 오빠야, 나 속이 이상해. 통할 것 같아. 뭐야? 뭐? 야, 하지 마! 빨리 와! 야, 하지 마! 먹어, 먹어! 야, 먹어, 먹어, 먹어! 야, 먹어, 먹어, 그냥 먹어! 야, 야, 낳을 것 같은 거 먹어! 어, 그래, 잘했어. 잘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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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, 그냥! 자, 먹어! 하지 마, 하지 마! 하지 마! 하지 마, 하지 마! 아니, 좀 성의있게 닦아요, 아저씨. 예, 예. 예? 예. 구석구석. 그 옆에 건대기. 아, 도대체 뭘 먹은 거야, 아저씨? 응?